한국철도공사의 IT개발 담당 직원이 BTS의 리더 RM의 승차권 정보를 3년간 무단 열람한 사실이 적발돼 공사 측이 징계 절차에 나섰습니다. 공사 측은 직원의 신고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승차권 정보와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BTS의 팬으로서 개인적인 호기심에 정보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사 측은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개인정보조회 시 사유를 입력하도록 보완할 방침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